제가 3분, 4분이라는 시간의 설정 속에서 선지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최근 경향에 맞게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2회 분 정도를 연습할 건데 항상 제일 끝에 문제를 먼저 보셔야 돼요. 다시 무슨 문제? 그렇죠. 제일 끝에 문제를 보고 선민 씨는 지난번 파트 1, 2에서 이 선지를 보고 이 질문 노트테이킹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 그거는 공부하셨죠? 예, 맞습니다. 최은 씨는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인데 그 내용은 다음에 청취 파트 1, 2에 들어갔을 때 그때 따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기서 보시면 청취의 파트 3 끝에 문제는 선택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다시 뭐에 대한 내용? 선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선지를 보고 3, 4분 동안 해석을 빨리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뭔가 이 두 개 중에 뭐를 선택할 거라는 A 선택, B 선택을 느낌을 가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45번을 가겠습니다. 여기서 A, B, C, D를 보시고 선민 씨가 내가 봤을 때는 몇 번 몇 번이 뭔가 A 선택, B 선택으로 이렇게 구별이 될까요? 한번 그거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번 몇 번일까요? 쭉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요. 보시고 몇 번 몇 번이 뭔가 선택에서 A, B를 내가 나눌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발표해 주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생각하셨다면 선생님이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3, 4분이라는 시간을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천천히 가시면 안 돼. 3, 4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A를 가볼게요. 그는 선택할 것이다. 어, 선택이잖아요. NGO 직업을 선택. 이것도 좀 상식이 있으면 좋겠죠. Non-Government Organization. 그렇죠. 이걸 아시면 좋고 몰라도 어쩔 수 없고 NGO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B는 그는 Accept, 수용할 것이다. 선택, 수용할 것이다. 뭐를 Softwear Engineering 직업을 선택. 직업이 나왔네요. 직업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C로 가볼까요? 그는 Ask for, 요청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Opinion, 의견, 견해를 요청할 것이다. 도쿄하고 다르게 청취에서 선지 분석은 중학교 한 2, 3학년도 정도 실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치고 나가야 됩니다. D는 그는 루트포, 찾을 것이다. 다른 직업들을 선민 씨에게 대표로 묻겠습니다. 지금 선택에 대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럼 몇 번, 몇 번으로 조합이 됩니까? 이 실전 데이터 요 지금 두 회 분이 최근 경량과 비슷합니다. 몇 번, 몇 번 이게 빨리 보여야 돼요. 직업,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걸 빨리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뭔가 선택한다는 동사가 나왔는데 뒤에 대상이 보니까 하나는 NGO 직업을 선택한다고 나왔고 하나는 Software Engineering 직업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일단 느낌으로 두 개를 묶어 놓으셔야 됩니다. 제 말 이해했으면 예라고 부탁합니다. 이해했나요? 그리고 나서 41번하고 41번을 묶으시고요. 40번 하지 마시고 이런 하지 하지 마시고 43번, 44번을 묶고 여기서 43번, 44번에 41번, 41번에 8개 선지를 빨리 찾아 나갑니다. 지금 여기 묶어놨는 NGO가 나오는지 아니면 Software Engineering Job이 나오는지 빨리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밑줄 꺼놔야 됩니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여기 나왔죠? Shopware 나왔고요. 그 다음 42번에 보니까 뭐가 나왔죠? Shopware 높죠? 어쨌든 뭐 Job이 나왔습니다. 이게 Job이 나왔고 좋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Job이 나왔습니다. 직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43번, 44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Job이 많이 등장하네요. Job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44번으로 보니까 음 이게 보이네요. NGO가 보이네요. 그러면 이제 끝났는 거예요. 43번, 44번을 묶어놓는 것 중에 NGO가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43번, 44번은 이 NGO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리고 41번, 42번은 우리가 묶어놨던 단어 중에 이 Software Engineering Job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Shopware라고 적어놓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대표로 예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제가 Part 3는 무조건 몇 개는 맞아야 된다 했습니까? 그렇죠. 3개. 그중에 첫 번째 문제는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무조건 맞춰야 되고 그리고 제일 끝에 문제였어도 이것도 무조건 맞춰야 되고 이거는 지금 중간에 지금 남녀의 이야기를 쭉 집중이 있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서는 선지 분석으로서 내가 뭔가 캐치할 만한 것 중에 4개 중에 1개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제수 좋으면 2개 맞으면 4개를 맞추게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41번, 42번은 선지 분석을 통해서 먼저 들어가는데 2개 중에 하나가 선택해서 Shopware가 보이니까 Shopware 취급이 되는 거죠. 하나는 장점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는 단점 이야기가 나오고 이거는 선지를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장단점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NGO도 마찬가지죠. 하나는 뭔가 좋은 점 장점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단점 장단점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뭐를 선택할 것이냐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이해했나요? 그러면 이제 선지를 보면서 이게 장점적 느낌이 드는지 아니면 단점적 느낌이 드는지를 더 가야 됩니다. 자 이거 대답을 줄까요? Because가 보이면 질문 노테이크는 아직 시작 안 됐지만 우리는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렇죠. Y가 되죠. 왜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나오고 뒤에 이제 동사가 나오겠죠. 어쨌든 이 동사는 뭐에 관련된다 하는 거 나온다 했겠어요? 장점적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 아니면 무슨적 이야기 시작 단점적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주어는 이미 결정이 났죠. 어떤 직업이 선택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선택 중에 하나가 뭐랬어요? 쇼프트웨어 지금 맞나요? 그래서 이 주어 쇼프트웨어는 왜 동사합니까? 동사가 장점입니까? 아니면 단점입니까? 어쨌든 간에 비슷한 단어 못 들었다면 선지를 보고 느낌을 가져야 돼요. 티븐을 보니까 지금은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쇼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지급에서 출발한 겁니다. 문장이 나오면 선민씨 대답해서 역시 80%가 뭐라고 했나요? 80%가 뭐라고 했나요? 그렇죠. 여기서도 왜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쇼프트웨어가 나왔고 뒤에 동사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쇼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직업이 왜 동사합니까? 비슷하게 느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못 들어내도. 자 그럼 미리 읽어보고 장점 단점적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의 업무 일정이 밤 동안에만 이루어진대요. 야간 근무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래요. 마이너스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네요. 그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렇지. 이거는 100% 단점적인 이야기예요. 이 직업의 100% 단점적인 이야기를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정상적인 것보다 이 업무 시간이 더 길다. 이게 마이너스 이야기네요. 그리고 뒤도 보니까 이거 뭐예요? 직원들에게 잠잘 수 있는 많은 시간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것도 마이너스예요. 100% 단점이에요. 그러면 빨리 올라가셔야 돼요. 위에는 느낌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직업에 대해서 내가 취했을 때 이거를 선택했을 때 왜 선택했었을까? 장점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제 말 이해했나요? 그러면 적어도 41번에 몇 번은 제 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어려워서 내가 머뭇거리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A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건 논리적으로 안 맞겠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내가 전문 자격증 지식을 잇다. 그런 거면 더 갈 수 있는 거고 마이크 대학 학위가 이렇게 더 갈 수 있는 학위하고 일치한다. 그럼 더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대형 숍대회 개발회사에 의해서 뭔가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더 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 말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BCD에서 여기서 노려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42번이 100% 단점적인 이야기가 되니까 이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선택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노려드리고 이거는 이 직업을 내가 선택하기 머뭇거리 낼 수 있는 단점적인 이야기가 어떤 것이 있을까? 4개를 노려드려야 되니까 조금 더 부담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하고 44번을 더해야겠습니다. 역시 이거는 100%죠. 선지가 비코드로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문사는 그렇죠. 왜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주어는 뭐가 되겠어요? 직업 선택해서 뭐가 되요? 숍대회관회가 뭐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NGO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동사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장점 비슷한 단어 단점 비슷한 단어를 이걸 뭔가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선지를 보고 그것은 사무실 기반의 직업이기 때문에 NGO를 했었을 때 두 번째는 그것은 부정적인 건강 영향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느낌 느낌 생각하세요? 그것은 많이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느낌이 전부 다 플러스 느낌으로 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D는 바로 다른 사람을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도 플러스 느낌이네요. 그러면 NGO를 선택했을 때 무슨 이야기가 되겠어요? 시작! 그렇지! 장점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문장으로 나오면 역시 Y가 80% How 하고 What이 20% 하더라도 전부 다 문장을 모르게 해서 가르쳐어요. Y로 생각하고 더 가도 별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뭐뭐 때문에 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질문을 놓치더라도 자 이번에는 위에는 플러스가 많았으니까 여기서는 뭔가 조금 이제 마이너스 이야기를 느낌을 찾아야 되겠죠. 그것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이 직업을 내가 선택했을 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한다. 약간 마이너스 느낌이죠. 거리적으로 멀다는 이야기니까. 그 다음 B는 보니까 휴가를 위한 이상적인 양호 이건 느낌이 뭐예요? 플러스죠. 그런데 지금은 플러스적인 이야기가 더 가려면 여기에 더 가야 돼. 43번 더 가야 되겠죠. 일단은 이거는 느낌으로 책결한 이야기. C를 보면 NGO 사무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느낌이 뭐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리적으로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장점적인 여기에 더 가야 되는 거잖아요. 대답하세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뭐예요? 잘 뭔가 발전된 장소이다. 이게 뭔가 플러스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것만 노려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4개 중에 1개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라는 이야기죠. 제 말 이해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2개 중에 나는 NGO를 할까 아니면 엔지니어링 샵트 엔지니어링 직업을 할까 하단 쪽에 이 지금 남자의 남자죠. 희니까 이 남자의 뭔가 결정 포인트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뭐 단서 때문에 나는 NGO를 할 것이다 아니면 샵트웨어 엔지니어링 직업을 가지겠다. 이 단서를 마지막 하단 부분에 잡아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하나는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 말 이해했으면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그리고 요즘은 40번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기출 데이터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요즘은 지금 이렇게 두 개 중에 뭔가 어떤 직업 두 개죠. 두 개 두 개 선택에서 뭔가 고민하는 이야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요즘에 절대로 이 연습하면 안 됩니다. 두 개 선택 중에 고민하는 건 요즘에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2023년 2024년 청취 자료 보내드린 적이 있죠. 기출 자료 보내져 있는 선생님이 복원시켜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제일 마지막 장은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제일 첫 번째 문제 맞출 수 있는 요령이고 여기 16페이지를 펴주세요. 16페이지 15페이지를 거꾸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찾았습니까?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재밌으면 재밌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어허 재밌죠? 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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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시고 534회가 있는데 여기 밑에다가 540일에 아랫게 있었던 시험 문제 간단하게 분석하고 간단하게 분석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541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시험 치신 분 있나요? 시험 치신 분 없죠? 있으면 있다라고 했어요. 시험 치셨어요? 안 치셨어요? 선민 씨 시험 안 쳤죠? 네 좋습니다. 541회 문제 그 파트 3 잠깐 한번 볼게요. 40번 문제 여기서부터 지금 거꾸로 쭉 올라가면서 요즘 대세 문제를 다 할게요. 시작 문제는 남녀 대화 이야기예요. 파트 3가 다시 무슨 이야기 그렇지 남녀 대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일단 남자하고 여자가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만났다가 갑자기 만나가지고 옛날 시험 같으면 어떤 남자의 고민 이야기를 듣다가 여자가 이제 뭔가 뭔가 조언을 줘요. 뭔가 선택해서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여자가 이제 조언을 해서 그런 이야기 왔다 갔다 하다가 남자가 나중에 이제 결정하는 이야기 그런 식의 옛날 스타일인데 요즘에 책은 일단은 처음부터 하재를 고민에 대한 어떤 바로 앞에 있는 일단은 여기 하재를 더 가기 전에 어떤 어떤 뭔가 일상적인 어떤 소재 이야기 일상의 어떤 가벼운 이야기부터 가는 거예요. 선택하재는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이제 무거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대화를 나눌 때 어 니 잘 있었니 그리고 요즘 어떻게 지냈니 어 얼마 전에 이사를 가서 그래서 뭐 그 동네는 좋아 요즘 어떻게 지낸 어 얼마 전에 치과를 갔다 와서 어 그럼 몸이 좀 안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상 소재의 다같이 무슨 이야기 시작 그렇지 가벼운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남녀의 대화 초반이잖아요. 전반 부분의 초반 부분이잖아요. 이건 제가 무조건 맞춰야 된다 했잖아요. 일상이 그냥 가벼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뭐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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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나왔을 때 이 부분은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의 선지를 먼저 보고 나서 가벼운 이야기 어떤 거에 중심을 맞췄는지 들어야 되는데 541에서 나왔던 게 두 사람이 나왔는데 그린버그라는 사람이 있었고 제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제니가 그린버그에게 그래 요즘 어떻게 뭐 지내고 있었어 라고 이야기했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이게 치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치과에 갔다 왔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어디에 갔다 왔다고 그렇지 치과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는 선지에서 뒤에 보면 바로 이게 정답이었어요. 건강의 이슈 이거 선민 씨 선생님 파트1하고 파트2 강의 보내드렸을 때 선지에서 이슈가 보이면 굉장히 정답에 가까운 거라 했습니다. 맞지? 건강의 어떤 이슈 문제라 했죠.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정답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 말 이해했으면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요즘에 파트3의 전반부 이야기는 선택하자의 결정 무거운 이야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남녀가 만나서 일상 소재의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민 이야기로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초반 부분에 잘 선지를 보고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534회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434회의 전반부 가상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